사과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인 사과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과조차도 하지 않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죠. 자기가 했던 말이 제대로 된 팩트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진중권을 공격하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박주신 씨를 비롯해서 의욕을 부풀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의 무지를 결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 유명을 달리한 백선엽이라는 인간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학살한 민간인들에 대한 사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벌한 독립군들에 대한 사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자신이 간도특수대 대원이다. 그리고 거기서 협격한 공로를 세웠다. 이런 걸 자랑했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한테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간도토벌대 소위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으니 간도토벌대에 속해 있지 않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겠죠. 덮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본에 가서 강연할 때 말하고 떠돌아다녔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라. 또 진실을 밝혀라.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몇 명을 잡아들이거나 했다고 해서 독립이 이루어질 게 아니지 않느냐. 이따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자가 대전현주중원에 묻힙니다. 사과를 모르는 자들.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를 모르는 자들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류호정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애도는 존중한다. 그렇지만 거의 다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소인을 죽이는 행위다.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 중간에 사과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사과가 적절한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빈소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을 지난주 밝히면서 정의당이 조문을 정제화한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식의 의견을 먼저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 때 다양한 평가가 있기 마련하고 응원은 감사히 비판은 겸허히 바라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마치 박 시장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박원순 시장이 인권변호사로서 또 시장으로서 잘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된 만큼 고소를 한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말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직 우리나라 예의상 갑작스럽게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분에 대해서 상도 치르지 않았는데 상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피고소인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상황인데 법원의 결과를 기다린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해 호소인의 상처가 또 같은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차 가해나 이런 내용들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말해야만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저희 말들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해 호소인에게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애도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애도가 정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도라고 하는 게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치 행위가 개입이 되면서 애도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처입히 있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문은 그 자체가 정치인적도 많고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행위가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대놓고 나는 애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정치는 말과 글로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소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박원순 시장을 애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도를 함으로써 애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서 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분양소에 가서 헌화하고 조문을 하면서 내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내 행동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누구한테 던지기 위해서 조문을 했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정치로 이용을 했습니다. 정치적 행위화 시켰다는 것이죠. 그걸 정쟁화 시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욕하거나 정쟁화 시킨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잘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놓고서 영악하게도 그 뒤에 이런 얘기를 덧붙이지 않습니까? 2차 가해나 이런 내용들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말해야만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건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걸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데 박원순 시장을 애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서 확실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고 가정을 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면 제가 사과할게요. 상처를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다음에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박원순 시장님과 그동안 함께 왔던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했던 분들 또 모두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나는 애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아야 되었던 겁니다. 두 의원은 조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집행부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또 조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다르게 표출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런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나요? 뭐라 하시는 분들도 없었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의견을 서로가 갖고 있다. 갖고 있어. 그걸로 끝.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가 주장도 하고 반론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분들이 없대요. 정의당이 이렇게 돼 있군요, 지금. 조문 거부 발언 이후에 정의당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도 사실 아직 확실한 수치를, 입당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수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이게 무슨 얘기죠? 얼마나 탈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입당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여기서 류호정 의원은 자기의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갈롬은 가. 하지만 입당할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이걸로 선명하게 만들 거거든. 우리는 이렇게 결집시킬 거거든. 이런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 당신의 사과는 진심이라고 하면 이만큼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실 이걸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그럼? 나는 우리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난 모르고요. 우리들은 결집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죄송해요. 이런 사과를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사과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첫째,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당한 그 피해자에 대한 동일시. 는 기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측은지심이죠.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유효정 씨, 당신 틀렸어요. 두 번째,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역지사지가 되면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객관화시켜서 성찰을 해보면 아, 내 행동이 과했구나. 내가 저렇게까지 분노를 하면서 사람을 때려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 부끄러움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 부끄러움이 있어야 사과가 됩니다. 부끄러움을 탑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을 생각해보면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 부끄러움을 그 정도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종자들이 있는데 백선역 같은 인간 보세요. 일제의 앞잡이로서 조선인이 일본 군인으로서 간도토볼대에 들어가서 독립군을 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토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미국한테 붙었어요. 거기서 영어를 배우셨대요. 그다음에 미군정에 의해서 구제가 되어서 빨갱이 토보에 나섰다가 빨갱이 중에 빨갱이였던 박정희를 탁 잡았다가 살려줍니다. 얘가 자기랑 비슷하거든요. 일본 육사 출신이고 색깔이 자기랑 비슷해요. 살려줍니다. 형도 빨갱이였고 형은 빨갱이 총책이었어. 여기도 빨갱이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작자를 살려줘요. 그래서 박정희의 생명의 은인이 된 다음에 뭐가 되죠? 바로 나중에 박정희 정권에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영어를 가지고 미군과 친해져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는 240km에 걸치는 그런 전선의 일개 한 전투였을 뿐인 다부동 전투를 마치 6.25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인 것처럼 인천 상륙 직전에 비근한 전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전쟁 영웅으로 스스로를 미화합니다. 그래놓고 승승장구해서 박정희 밑에서 뭐 무슨 장관도 하고 그러다가 나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해요. 온갖 나쁜 짓들을 다하면서 수천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도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한세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그 기록으로서 애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